자, 그래서 준호 단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헤어핀 핀 핀이겠지. 피가 있는데 어떻게 핀 소리가 나냐? 핀 소리가 나야지. 핀 핀이 아니고 저 핀이라 했잖아요. 피에다가 아니다. 헤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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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형을 오케이, 하다시 과거형이고요 네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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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플리마켓 얘는 이제야말로 F 발음을 풀, 풀, 플리마켓 프리마켓 왜 L은 R처럼 발음합니까? 플리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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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룩이겠죠 마켓의 시점이고요 반대말은 익스펜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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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나요 여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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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t the bus stop. 뭔 소리겠어요? 어... 도착...에 도착하다죠. 응.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다. 오케이. At the bus stop은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The bus stop은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래도 어디고 이래도 어디입니까? 이건 버스 정류장에고 이건 버스 정류장인데요. 이거는 어디지만 이건 무거 아닌가요? 이거 보고 그래서 무슨 시라고 그래요? 접... 접속사. 아 그래요? 나는 압재비시라고 가르치는거에요. 아 압재비시요.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가 아니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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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가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절대... 반대... 반대말은? 반대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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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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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무조건 한다 항상 늘 엑사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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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신나는 게임 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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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예쁜 이란 뜻일 때는 엑떤시 꽤 상당히 이란 뜻일 때는 엑 엑 잠깐 무슨 시죠 어떤 어찌시죠 어찌 어찌 차가운 꽤 차가움 어찌 더운 상당히 더운 예쁜 예쁜일 때는 무슨 시 어떤 사람 예쁜 사람 준호 같은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하하하하 어찌 덥다고 굉장히 덥다 상당히 덥다고 이건 무슨 시라고요 이런건 어찌 어떤 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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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예쁜 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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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샵 샵 와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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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시란 말이에요 접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속사 접으면 뒤에 누가 뭐뭐한다 가 오겠네 예 뭐 볼까요 와이엇 유어 스피링 슬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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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엇 슬리핑 와이엇 스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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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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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 슬리핑 슬리핑 와이엇 슬리핑 와이엇 슬리핑 와이엇 슬리핑 이 뭔 소리일까요 음 음 유어 슬리핑은 무슨 뜻이에요 너 너는 잠이 오는 중 너는 자는 중이다 근데 와이엇 슬리핑은 뭐겠어요 와 유 와이엇 와이엇 뜻이 뭐였죠 목 흥 보자 흥 도마에 뜻이 뭐였니 몇몹하는 동안 너머하는, 니가 자는 동안 뜻을 몰라 해 뜻을 뜻을 제대로 모른다는 말이야 너머하는 동안 니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are sleeping While you are sleeping Cute She is pretty and cute She is freaking cute Listen to Listen to me Listen to me, 뭔 소리야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런 뜻이겠죠 Enjoy Enjoy 그러면 I enjoy I enjoy swimming I enjoy swimming I enjoy swimming 뭔 소리일까요? 즐겁다 즐기다 즐겁다가 아니고요 즐긴다 나는 즐긴다 수영하는 것을 특별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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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 나는 특별합니다 라고 하고싶으면 I am special I am special Find Find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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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은 설립하다란 뜻도 있지만 뜻도 있어 Find 과거 찾았었다란 뜻도 된다 혹시 I found my new boyfriend 이런 거 못 봤어요? Today is Thursday.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Yeah, yeah, yeah 찾았었다란 뜻도 있다고요? 설립하다란 뜻도 있지만 Find의 과거형도 되기 때문에 찾았었다란 뜻도 된다고요? Yeah Fuck 개차하다 Take Place Take Place L하고 R하고도 구분 안하고 있어 지금 발음할 때 Place 얘를 R처럼 발음한다니까? Praise 이런다니까? Place Place L은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윗니 밑에 L 메롱하듯이 붓습니다 Pl Place Pl pero 때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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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발음하는데 좋은 프레이스다 프레이스 풀 풀 풀 풀 place 어? 갑자기 그거가 뒤로 들어와 풀은 잘해 여기까지 따라하라고 하면 소리 잘해 풀 풀 풀 하다가 갑자기 뒤에다가 붙이면 프레이스 이래 보이는데 프레이스는 뭔 프레이스야 플레이스 그래 이번에 됐네 플레이 테이크 플레이스 플레이 테이크 플레이스 테이크 플레이 이번에 또 돌아왔어 테이크 플레이 오케이 리 리 리 리 리 리 오케이 수고했고요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 이번에 비리병은 딱 반면 어때? 네 오케이 예 고구마